다들 아시죠? 축하할 일 있는데 축하할 일 있는데 뭘까요? 1, 2, 3,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오늘 공개될 크리스마스 콘텐츠 촬영에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전혀 몰랐었어 진짜 대박이었지? 진짜 잘 섞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철저히 계획했어요 선물 가지러 아 선물 그리고 축하를 다시 해줬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 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가 있나요? 오늘 할 일은 바로 롤링 페이퍼를 서로 써 볼거에요 크리스마스니까 아 맞아 오늘 크리스마스 잎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잎 메리 크리스마스 잎 메리 크리스마스 잎 이거를 다 나눠 다 나눠줄거에요 네 각자 이름을 쓰시고 네 내 이름을 쓰시고 내 이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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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해도 돼 일단 사과목적이지 오케이 아 뭐 코에 싸지네 한 줄씩 한줄씩 짧게 쓰면 돼요 오케이 어머 부수지 마시고 한줄씩 짧게 안에 있는 거 같아 아니요 그냥 여기에서 쓰나요 아 이거 탑밥 그 누가 쓰는지도 알게 해 주나요?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줄로 제 마음을 이제 담아야 되니까 고민이 되네요 이따가 읽어봐도 할 말이 나지 오늘 정말 coeur 진짜 재미있게 쓰고 있어요 아 그녀만 가지고 줄어들어 한 줄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아직 안되죠? 세 줄인데 이미 근데 한 줄 아니어도 충분히 멤버들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